정찬우 활동 중단 사짓는 db mbn스타 백룡이 기자 컬투 정찬우가 공황장애로 활동 중단을 선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가운데 이번주 공연까지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컬투 소속사 컬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6일 오후 mbn스타에 정찬우는 오는 21일 진행하는 2018 컬투쇼 콘서트 관종 인천 공연에 정상적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 컬투쇼 콘서트 관종 외에도 몇 공연이 더 예정된 상황이다. 다수 공연에 대한 참석 여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정찬우는 sbs 파워 fm 컬투쇼를 통해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kbs의 안녕하세요 녹화를 끝으로 하차했다. sbs 영재발굴단의 경우 4월 방송분까지 녹화를 마친 상태. 로우는 5월부터 김태균을 비롯한 패널들이 자리를 채운다. 각 프로그램 측은 정찬우의 건강이 회복되면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룡이 기자 byh골백 emkcultuari.com 갤러리보기 예쁨이 묻어나 크리스탈 영국에서 분위기 있는 일상 갤러리보기 갤러리보기 결혼 4년차 애쉬튼커처 하트 밀라쿠니스 손잡고 야구장 데이트 포착 파파라치컷 갤러리보기 1년전 오늘 방탄소년단 bx 박보검 제주도 절친 여행인증샷 이 우정 응원합니다. 갤러리보기 생눈 선미 화장기 없어도 예쁨 품품 갤러리보기 유진 성장한 딸 로휘 공개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 행복해 갤러리보기 엠마 왓슨 엑스페리스 힐튼 알고보니 절친 생일 축하해 갤러리보기 갤러리보기 포토앤 hd 고준히 아무나 소화 못하는 공항패션 갤러리보기 까까머리 변신 남북민 이런 모습 처음이야 갤러리보기 포토앤 hd 좋은지 시사회 분위기 맞춘 단정한 의상 살인소설 갤러리보기 미나 하트 류필립 7월 결혼 앞두고 1박 2일 해운대 여행 갤러리보기 리폭 골뱅이 이슈 국민 첫사랑부터 예쁜 누나 손예진 성장기 갤러리보기 소방차 이상원 파산 둘러싼 논란 죄송 재결합 목표 갤러리보기 구하성 콩 클레멘티에프와 만남 이유는 우연 갤러리보기